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? 누군지 모르는 거야 누군지 모르는 거 아니야? 우와 신기해 안녕하세요 지금 초보운집에 이거 뭐야 신기해 보여? 얼굴 어떻게 화장대 있는 거 보여? 지금 초보운집에 손님이 와있어요 여러분 바로 저 머리바 미치겠다 아 우리도 사진다 어? 지금 솔라형 용선이랑 문별이 누군지 알아요? 아 근데 이게 모자 아 뒤에 언니 잘 어울리는데 뒤에 TDR 씌어지면 진짜로 없어 언니 써 언니 모자 써 이렇게 뒤에 있으면 모자 안 써 우와 잘 어울려 용선이 언니 언니 너무 움직여야 돼 딱 그 행동이 있고 그리고 요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